여는 서울에서 온 수의사쌤! 키도 크고 진짜 인물도 잘생기고 가보셔야겠는디 점심시간인데요? 점심시간 따박따박 챙겨먹는 시골 수의사가 어딥답니꺼? 어떤술도! 염소새끼 배알이 안 닿고 7월 8일 광 한다니까네 이 말도 봐라! 나는 인마가 완전히 꼬까나갈 줄 알고 멀쩡하지? 오늘 맞을 놈들 별로 안되지? 응? 커피는 이게 나인거죠? 쫙쫙 벗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 할아버지!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근데 그 안순경이라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라며 거의 희동이 인간 민원생들아 보시면 됩니다 남다른 옷이 아파 왜 다들 안순경님한테 전화하는거에요? 그게 제일 빠르니까요 혹시 저처럼 생긴 사람한테 뭐 떼인적 있으세요? 네! 네?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그래? 감자 좀 줄까? 퇴근 시간인데요? 아... 아... 글로왕경 진짜... 어우... 어... 어... 아... 어... 어... 누구한테 있지 않나요? 네?